1부에서 계속 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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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be fine, I'll be fine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축하해요. 제가 통화하셨을 텐데 오늘 논의하기 너무 좋아요. 리허설을 오늘 3시간 정도에서 마쳐주는 대도전 선생님, 그리고 오늘 청독님, 한 40여 명 되시는 분들이 별거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대단히 준비해 주셨습니다. 우리 수지성당 신분님이랑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축하드리로 합시다! 우리 수지성당 신분님이랑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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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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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